여러분 새롭게 인사드리는 문어 낙디입니다. 요즈엘라이! 안녕하세요 우즈야 다이입니다. 연정입니다. 박수. 저희가 오늘 안되면 되게라는 미션을 전달을 받고 미팅을 한 후에 왔는데요. 과연 무슨 미션일지 제가 살짝 들었는데 아시나요? 모르겠어요 저는. 의미심장은 가장 하나 있네요. 열을 나는 거죠. 미션! 상자 속 도구로 상대방을 웃게 만들어라. 제한 시간은 1분. 제한 시간은 1분. 단 지는 사람의 벌칙은 상대를 업고 앉았다 일어났다 열 번이죠. 어머! 아니 그럼 내가 이기면 되는 거잖아. 그치? 개봉 박수. 아 이걸로 어떻게 웃겨. 고부를 주셔야 웃기죠. 빨리해. 너 감지라 많다? 실패을 쳐. 꼭꼬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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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꼭꼭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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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진짜. 이런 걸로 어떻게 웃겨. 사람을. 나도 그랬어. 뒤를 돌아 주세요. 있잖아 내가 할 말이 있고 있잖아 내가 너를 좋아해. 염둥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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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염둥이를 좋아해. 염둥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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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연정아 진다고! 야 너 진짜 무겁다 안주니까! 맛있죠? 안되면 소개해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